뭘 잘못 선택하십니까? 색깔을 잘못 선택하십니까? 아니 근데 제가 인터넷에 그냥 알아내리 못한 거 아니니까? 구매를 할 때는 이렇게 색깔을 보고 대충 맞췄거든요 딱 봐도 그레이 색깔 아닙니까? 그레이 색깔에다가 블랙만 조금씩 첨가하면서 색깔을 맞추는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검은색을 넣으면서 비슷하게 맞춰야 될까? 검은관님께서 색깔을 맞추셨습니다 맞춰 가지고 온 겁니다 여기에 오염물질이 많이 묻어있고 또 기존에 코팅막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바르면 페인트가 잘 달라붙지는 못해서 약품을 한번 깨끗하게 클리닝을 해주고 그 위에다가 페인트를 바르는데 바르는 요령은 무조건 얇게만 바르시면 돼요 먼저 전용 약품이나 클리너로 표면에 오염물질을 닦는 것이 포인트 재해보겠습니다 내가 다 떨린다 내가 다 떨려 오 비슷해 완전 비슷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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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이 부분이 쓸려가지고 아마 보조석 시트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? 보조석 이쪽으로 사람이 타고 내리면서 여기가 많이 쓸려 있었는데 표시가 하나도 지금은 안 나고 있어요 그렇죠? 네 비용적인 측면을 절약하기 위해서 페인트 하나만 조그만 거 하나 사시고 나머지는 뭐 집에서 쓰시는 클리너로 좀 닦고 그다음에 마지막 코팅할 때는 집에서 쓰시는 가죽 크림이 있으면 그거 쓰면 되고 없으면 그냥 사람 얼굴에 바르는 로션 살짝 발라주면 그정도 도움이 많이 되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